이 세상이 끝나면 다시 만날 거야 저 하늘 위에서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성을 지어서 아 자식구 목소리 한번 끝내주네 그대는 너의 속 놓지 않 호동아 노래도 좋지만 얼른 청소부터 끝내자 내 얘기 오는데 깨끗하게 하고 맞이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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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믿어보지 견스러운 백성 형님! 대형 사고 한번 춰보자 우리 이번 앨범 스태프들 최고로 붙여주세요 마지막 올지도 모르니까 야 이 개갓 봐! 나쁜 놈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남이 쓰다 버린 애들 데려다가 앨범을 내시겠다 걱정 못 들어 매라 대표님! 잡음이 들어간 음원이 풀렸다 뭐? 자퇴수도 들어가라! 오늘 무대 쥐소다 embark지만 왜 그렇게 말하고 와! 그럼